2부 레전드 프로팀 DRX 선수들이 코로나에 확진됐다. 최근 3연승을 하며 기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 DRX는 공식 SNS를 통해 제카 김건우가 지난 2일 확진됐다. 선수단 및 임직원들은 전원 자가진단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PCR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검사로 배릴 조건이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킹겐 황성훈 표시의 콩창현 및 임직원 한 명이 양성 가능을 보였다. 이외 구성원은 음성 또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DRX는 사업 및 선수단 숙소의 방역 조치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감염을 예방할 예정이라며 LCK의 코로나19 가이드라인에 따라 향후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검사 결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공유하여 팬분들의 우려를 덜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DRX는 현재 롤챔스에서 3승 3패를 기록하며 5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 3연승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팬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예리хuke 상승세를 이어갑시다. 라고Spose 사랑하니까 ren inging yan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